이거를 음 어저께 내가 이거 미니 메트로를 서울평까지만 했거든요 서울평까지만 했는데 한번 진도를 좀 더 나가볼게요 잠깐만요 자아 제가 여기 아니 제가 여기 서울까지 깨놨거든요 서울까지 깨놨고요 한번 네 워싱턴 DC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순환도로 안에서 관광객 통근자 관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세요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여기는 노선 두 개를 해놔야돼 어디선간 교차를 해야돼요 자아 그리고 서울은 사실 좀 그 인구가 좀 빨리 뿌려놨는데 아니 아니 야 이걸로 가 인구 500점 넘으면 되는건가 인구 500점 넘으면 되는건가 잠깐 워싱턴 DC가 동쪽이 바다일텐데 자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와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 여 열차 노선 이렇게 바꾸게 이렇게 해주면 서울은 어디로 확장이 될지를 좀 잘 봐야되요 도시가 가리 이거 터널이에요 터널이고 자 이거 일로가 그리고 어 이렇게 연결하자 열차 혹시 모르니까 터널 출발 여기서 어느 쪽이 도시가 더 생길지 와 동네가 너무 커지고 있어 잠잠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구요 와 와 어디가가 열차 노선 노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좀 좀 뭔가 더 생길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더 생길거니 여기서 갑자기 툭 생긴다 열차 열차 대단 창 도전 도전 과제 달성 도전 과제 달성 도전 과제 달성 아 뭔가 노선 하나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는데 현재 예비 열차가 없기 때문에 열차 터널 스탑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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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쵸 아직까진 괜찮죠 잠깐만 야 건너고 아 어떡하지 이걸 일로 건너고 일로 건널까 이거를 빼 아 그리고 아 객차가 없구나 잠깐만요 한 2점 열차 객차 그리고 열차를 여기다가 하나 투입해주고 너는 객차 한 2점 갈게요 한 2점 갈게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천을 넘기고 너가 가 어 이렇게 만나 그래 와 여기가 또 이렇게 생기네요 자 여기서 어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약간 선형이 이상하려나 이렇게 빼고 그리고 그리고 어 이렇게 빼버릴게요 어 여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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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 열차 더 놔주고 아니다 지금 차가 없구나 지금 교차액을 어디로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 중에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늘려주고 이거 교차액을 어디를 중심지로 해야 될까요 지리적으로 교차액이 어디가 좋을까 으아 모조리 먼데서 살아 열차 교차역을 하구요 이제 교차역을 여기를 하나 해주고요 여기를 하나 해주고요 여기를 하나 해주고 열차 열차 다 두개씩이죠 다 두개씩이죠 야 빨리 가 와 이거 노선 없는데 참 이거 모양 참 거시기하다 참고이 여기는 응암수단 이런거 못만들어요 여기는 응암수단 이런거 못만들어요 너넨 여기도 좋아 진짜요 다 두개씩 음암수단 이런거 못만들어요 단무지 진짜요 어디서 어디서 여기 다 두개씩 퐈 너넨 너넨 저 교차 이건 엄청 커진거 봐라 어차피 뭐 끝날 때까지는 가본거지만 열차 객차 열차를 하나 더 투입을 하고 자 이제 객차를 여기다가 하나 아 사당역이요 여기가 끝났네 메뉴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해금이 돼요 싱가포르하고 카이로가 해금이 됐구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길이 연장하세요 나의 강을 넘어 카이로 하나로 묶어보세요 카이로 500점 해금하면 되겠죠 싱가포르 그냥 하면 되는거네 시작부터 여기를 섬의 환생력을 만들어버려 잠깐만 여기를 지워버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여기 섬은 안 있는걸로 할게요 요 끝에 섬은 하나만 나가야돼 몰라 나중에 하나 이어야될 필요가성이 생기면 그땐 있지 이게 네모 네모역이요 네모역이 생각보다 별로 안나와요 그래서 나가야될게 하나 생기면 이제 이걸로 나가면 되지 그렇구요 일단은 노선 두개만 돼 여기는 이제 또 다리야 음 일단 노선 아마 이거 게임오버될때까지 한번 쭉 해보고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지금 소스가 아직 안열렸네요 아직 안열렸기 때문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어요 섬들은 가급적 한역씩만 이어게요 잠깐 방향을 바꾸고 손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볼게요 선 모양을 조금 이쁘게 만들어볼게요 됐어 이거 섬모양도 이쁘게 꾸밀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구요 아직까진 괜찮아 여긴 이제 섬의 이어가 돼서 이제 다리인데요 여긴 이제 섬의 이어가 돼서 이제 다리인데요 아직 이렇게 좀 더 이어주고요 네 열차를 이렇게 좀 더 이어주면 되긴 하겠죠 야 이제 여기 환승력 야 이제 여기 환승력 이렇게 부담은 좀 줄여줄까 부담은 좀 줄여줘야 돼 부담은 좀 줄여줘야 돼 야 너가 가 열차 노선 자 그리고 좀 길이를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 어차피 싱가포르 한 도시니까 그냥 여기만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이제 다리 확장에 약간 필요성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거봐 야 내려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지 도대체 어디로 더 생길 것이냐 야 너 여기 종점에 이제 더 가지마 열차 노선 그리고 조금 두 번째로 길어진 이 파란색의 열차를 새로 도입 와 겁나 길어진 거봐 야 이거 일로 가 그리고 이렇게 이어줘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 둘 이렇게 가도 되겠지 또 바꾸면 되니까 뭐 나중에 여의치하면 노선 하나 지우면 되니까요 과제 달성 어디로 확장될 거냐 빨간색은 이제 동쪽으로는 더 확장 못해요 열차 노선 노선 보라색은 하나 더 놔줄게요 보라색은 하나 더 놔줄게요 자 이제 빨리 태워줘야 돼 가서 잠깐만 어 일단 이렇게 가지고요 지금 제가 노선이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열차가 하나 늘어나면 이제 노선을 늘릴 텐데 만들고 싶은 노선 하나 있어요 어 와 여의가 끝났구나 그래요 잠깐만 소스 설정 아직 안 열렸네요 음 아 이거 메뉴 자 카이로 817 이거 500회금은 금방 하겠죠 응 야 시작부터 나일강이야 건너 스피디 스피디 최대한 빠르게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사음은 가급적 교체액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 이게 터널이 있어야 되는구나 에이씨 에이씨 어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갈게 응 건너 여기 이렇게 빼 응 건너 여기 이렇게 빼 가고 열차 노선 으 으 으 으 으 이거 어디로 가니 으 으 으 으 에이 아냐 니가 가지 말고 으 너가 으 으 으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주시고요 아직까지는 한 달 씩으로 될 거야 야 이제 너가 일로 가고요 여기 빼고 됐어 열차 터널 더 필요할 수도 있어 터널이 저기 위험하다 빨리 와 자 빨리 타 그래 아 이거 열차 정원이 별로 없네 음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기는 음 지금 다리에이트 송출이 되나요 어 이제 열리네 그러면 네 네 저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네 네 네 네 네 네